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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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거 거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뒤쪽 사이 눌려요 네 자 뒤쪽만 소리질러 분위기 너무 좋은데요 자 폭염보다 뜨겁게 즐기는 사람들만 모두 소리질러 감사합니다 2018 KB 국민은행 리브콘서트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할 제 이름은 산이고요 안녕하세요 미키미키 도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미키미키 유정입니다 맞다 2분은 오늘 공연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럼요 저희는 작년 콘서트 때도 저희가 MC를 맡았었고 제 작년에는 또 아이아이로 무대를 착수했습니다 어 근데 오늘은 MC도 하고 방금 이렇게 무대도 보여드렸잖아요 정말 선희 선배님이랑 저희랑 같이 해봤던 한여름밤의 꿈 무대 어떠셨나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우리 유정이가 이렇게 랩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이 노래를 되게 많이 불러봤는데 이렇게 중간에 랩을 또 해가지고 깜짝 놀래켜 본 무대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하이파이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의 든든한 지원 사격을 받으면서 정말 꿀같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는데요 오늘 정말 버라이어티한 파티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웩 넘치는 힙합 음원 강좌의 달달한 감성 그리고 최강 아이돌들의 멋진 퍼포먼스까지 와우 여러분 정말 티켓 구하기 힘드셨겠는데요 그죠 네 어렵게 오신 만큼 저희가 아주 꽉 지은 무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30들의 열정놀이터 KB국민은행 리브콘서트 이 놀이터에서 처음 오신 게스트는요 바로 이동입니다 믿고 듣는 스윗 보이스 하나 둘 셋 lequel 이거 여기 서ii 음원 이거 열정이 여전히 여름 여기 여전히 한글자막 by 한효정